안녕하세요 빨간화재입니다. 임은정 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뉴스공장에 차례로 출연해서 속시원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심층심사를 통과한 임은정 검사는 심사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임은정은 못 자른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한동훈 장관이 세우라고 했다. 자신이 고발하거나 감찰 요청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하려고 하자 아예 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심리검사와 함께 IQ검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심리검사 종합평가 결과지를 당당히 공개했는데요. 수검태도가 양호하다. 검사 결과에 신뢰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표현이 참 웃기죠? 믿을만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아 강도가 적절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없다.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있고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한 편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의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가족관계에서 안정감도 높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검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 결과를 당사자한테는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임검사한테는 주지 말라고 병원 측에 얘기했다는데요. 여기에서 또 임검사의 똑소리 나는 대처가 한 번 더 빛납니다. 임검사는 이게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임을 상기시키면서 OMR카드의 정보주체임을 감안해서 제3자인 검찰과 제공은 정보주체와 동시교부를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직접 기재했다는데요. 이런 철두철미함 덕분에 결과지를 받아 봤고 결국 이 심리검사 결과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뜻과는 달리 두 시간 만에 적격 판정이 나왔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많이 언짢아했을 것 같아서 어제 기분 좋게 잤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보면 어릴 때 재미있게 봤던 말괄량이 삐삐가 떠오른 건 저뿐일까요? 커다란 구두에 짝짝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장난꾸럭이지만 정의감이 강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나쁜 어른들을 보면 꼭 쫓아가 골탕을 먹이는 캐릭터가 판박입니다. 이렇게 정의감 넘치고 유쾌한 성격의 검사를 검찰 내 레드팀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하는데 임 검사가 이런 역할을 하면 가족의 온갖 범죄 혐의를 감춰주는 검사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검사도 설 자리가 없을 테니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출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조근조근 윤석열 정권을 팩폭했습니다. 정권이 눈의 가시로 여기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 쫓아내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임은정 검사와 공통점이 있는 인물인데요. 전현희 위원장도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버텨내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명백한 횡령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장 관사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도 최재해 원장이 1억 4천만 원을 계보수에 사용한 점 그리고 화분 10여 개의 재료비로 480만 원 세면대와 샤워기 위치를 바꾸는 데에도 850만 원을 쓰는 등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면서 수도관 파열로 100만 원을 쓴 걸 가지고 횡령으로 몰아가려고 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미 1년 전부터 기관장의 관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거꾸로 권익위의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 위원장은 이외에도 한동훈 장관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고소해 강제수사를 벌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장관 사례를 적용하면 빼박 이해충돌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TV를 보다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두 여장부의 모습 모처럼 청량감 있는 소식이었습니다.